이렇게 보기만 해도 흥이 절로 나는 비보이 댄스입니다. 역동적이고 고난이도의 동작들이 펼쳐지는 비보이 댄스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데요. 뭐니뭐니 해도 비보이 춤 동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헤드스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묘기에 가까운 이 동작들은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. 특히 머리를 받쳐주는 목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목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의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. 우리의 목뼈는 7개의 뼈가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. 뼈와 뼈 사이에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인대는 목뼈와 추간판을 감싸고 중추신경이 목뼈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인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.